알아차림만으로도 얼마든지 마음이 고요해지고 알아차림만으로도 산매도 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추행복도량 대구구령사 주지 도일입니다. 오늘은 현대인과 불교 명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현대인들이 명상을 해야 되고 명상이 필요로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찾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다음에 어떻게 명상을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사진이 1936년도에 모든 타임즈라고 해서 영화에 나왔던 채플린의 영화입니다. 사람이 기계에 이렇게 막 이렇게 찡겨가 있는 그런 모습이죠. 1936년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면서 이제 모든 게 회기라가 되고 사람의 삶의 질보다는 사람이 기계화로 되어가는 그러한 것을 표현하는 영화가 바로 모든 타임즈가 되겠습니다. 자 그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지금 현재도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지금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나름대로 저러한 블루 칼라 노동은 하지 않더라도 비록 화이트 칼라 노동을 하더라도 저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저렇게 내가 정말 나의 인권은 어디 있는가 나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틈도 없이 저렇게 하나의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사회의 하나의 부속품으로서 살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많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나란 뭐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이 획일적인 교육 요즘 우리나라나 전세계가 전부 같은 클라스에서 같은 책으로 이렇게 배우죠. 이거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어릴 때 사고를 획일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획일화 시키고 자기의 개성과 자기의 표현을 상실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현재의 교육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 제도보다 요즘 미국에서 새롭게 읽고 있는 게 있죠. 작은 학교, 작은 클라스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그러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러한 시대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많이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게 바로 물질만능주의죠.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번에 정치권의 조국 사태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자기 자식도 의사로 만들 수가 있구나. 실력도 안 되는 자기 딸을 의사로 만들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돈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변호사 한 명 사기도 힘든데 아 변호사를 저렇게 열 몇 명씩도 살 수가 있구나. 아 정말 돈이 정말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 번 더 하면서 사람들에 대한 물질만능주의에 대한 돈에 대한 욕심이 점점 더 심해가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하느냐. 젊은 세대로 갈수록 점점 더 물질만능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요즘 서구에서는 SBNR이라 그래서 Spiritual but not religious 그 앞에 글자를 따서 SNBR이라고 합니다. 나는 나의 개인적인 존재일 뿐이지 나는 어떠한 종교도 믿지 않는다. 어떠한 영적인 존재도 아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 SNBR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도덕과 인성을 파괴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태가 그리고 기성세대가 잘못 보여준 그러한 행태로 해서 젊은 세대들조차 이 기성세대를 쫓아서 오히려 기성세대들보다 더하게 지금 물질만능주의에 빠져들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성세대들 많이 고생도 하고 있습니다. 제 나이만 해도 어릴 때 고무심도 신고 그리고 이렇게 살밥을 못 먹고 살에다가 보리살도 섞어서 이렇게 해서 이 위에 흰살밥 부분은 어른들 이렇게 떠들이고 밑에 남았던 살과 보리살을 같이 이렇게 섞어서 그래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러한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기성세대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배웠던 게 바로 도덕이죠. 도덕과 윤리 어른들을 공경해야 된다. 그리고 윗사람을 공경하고 이러한 것들을 정말 많이 배웠는데 언젠가부터 경쟁사회가 되고 물질만능사회가 되면서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많이 모으면 되고 무조건 높은 자리만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이 만연해지면서 수학과 영어 이러한 것들은 예비고사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많은 점수를 주면서 도덕과 윤리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선택과목이 되어져 버렸죠. 이것이 저는 교육에서 가장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은 지식을 넣기 이전에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인성교육을 해야 됩니다.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힘든 사람이 오면 힘든 사람이 무거운 걸 들고 있을 때 그것을 최소한 덜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라든지 아니면 정말 배가 고파서 이렇게 엎드려서 있는 사람 물론 가짜도 많겠죠. 비록 가짜더라도 그 행색을 해서 있으면 최소한 주머니에 내어서 천원짜리 하나라도 보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최소한 밑바닥에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이 더 건전해지고 우리 사회가 더 튼튼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죠. 그래서 이러한 이상과 현실에서 오는 괴리감 이러한 것들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비록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대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나를 좀 편안하게 해줄 게 없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찾는 게 바로 명상인 것 같습니다. 명상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명상과 우리 불교에서 하는 명상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명상 뭐 요가에서 하는 명상이라든지 이러한 명상들은 Rest in Concentration 그냥 편안하게 쉬기 위해서 이러한 명상을 한다고 하면 우리 불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죠. 깨달음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바로 우리 불교적인 명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명상 그러면서 이렇게 찾는 것은 우리 불교와는 많이 다른 Rest in Concentration 그냥 쉼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명상을 할 때 Concentration이라고 하면 집중을 이야기하는데 집중과 에디터는 틀립니다. Concentration 집중과 그리고 에딕션 중독 그리고 집착 이런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난 열심히 게임을 해 그러면 그때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 그것은 명상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그리고 Concentration Concentration은 똑같은 집중을 하되 어디다가 집중을 하느냐 바로 실매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게 바로 일반적인 명상이 되겠고 저희 불교적으로는 알아차림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바로 명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불교니까 어디까지나 불교적으로 이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불교에 있어서는 불교적인 용어는 명상에서 관계되는 용어는 한 몇 가지가 됩니다. 바로 보아바나입니다. 보아바나는 바로 정이라고 한 번으로 적어서 마음의 밭을 간다. 바로 보아바나 그리고 찢다 비수디 바로 마음청정입니다. 심청정을 나타내죠. 찢다가 마음이고 그리고 비수디가 그 청정입니다. 그래서 청정도롱 할 때도 비수디 막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찢다 비수디 하면 바로 심청정을 나타내고 빤야 비수디 하면 해청정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사마타와 사마디를 이렇게 좀 헷갈려 하시는데 사마타는 뭔가 하면 바로 거칠지 자를 써서 마음을 고요하게 까라앉히는 게 사마타입니다. 그래서 사마타는 마음을 고요하게 까라앉히는 게 사마타라면 사마디는 뭔가 하면 바로 그러한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서 선정에 들어가는 것을 바로 사마디라고 합니다. 수행을 해보지 않으면 이 차이를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마음이 굉장히 고요해진 다음에 이제 깊은 선정에 들어가죠. 선정에 들어가면 내가 숨을 쉬고 있는지 숨을 쉬고 있지 않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깊은 선정에 들어가고 옆에서 봐도 어? 저 사람이 숨을 쉬고 있는지 쉬고 있지 않는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그럴 정도로 깊은 선정에 되는 것이 바로 사마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가 같다라는 표현도 또 나오죠. 애가 같다는 뭔가 하면 바로 원포인트는 있습니다. 한 점에다가 집중을 쫙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용어들이 전부다 우리 불교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용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하바나 마음의 밭을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알아차림과 집중을 해야 된다. 알아차림과 집중을 한다고 해서 과연 내가 들 때 있는 마음이 과연 고요해지고 깔아앉아질까 한번 해보십시오. 알아차림만으로도 얼마든지 마음이 고요해지고 알아차림만으로도 산매에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행을 하면 바로 탐욕과 정오 그리고 망념이 사라지고 그리고 미혹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과연 알아차림만으로도 과연 이러한 정오와 미혹과 탐욕 그리고 망념이 사라질까 사라집니다. 한번 해보시면 아십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의 중요성은 부처님께서 더 온리라고 할 만큼 온리 단지라고 할 만큼 알아차림의 중요성을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수행이랑 관계되는 부분이라서 해보지 않은 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가겠지만 해보시면 아십니다. 그래서 저희 구룡사에서는 매주 네 번째 주 토요일날 명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룡사 대구 구룡사 밴드로 들어오시면 항상 그 공지가 뜨니까 명상이라는 게 뭔지 경험을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동참을 해보시고 그 공지는 밴드에 들어가셔서 대구 구룡사 치면 바로 저희 밴드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확인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명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난 한 번 해보니까 안 되더라 자꾸 딴 생각만 나고 앉아있는데 다리만 아파 죽겠더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명상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여전히 분노와 정오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스트레스도 받아가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난 진짜 내가 런 레스티인 컨스테레이션 정말 심이라는 것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정말 꾸준히 해야 됩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해가 난 안 돼 난 역시 안 되는가 봐 이러한 분들은 저희 구룡사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명상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첫째 점진적으로 꾸준하게 할 각오가 되어 있는 분들만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행을 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뭔지 압니까? 왜 부처님께서 지게 지게를 말씀하시는가 하면 지게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수행을 하면 그것이 마음속에서 무슨 죄악처럼 자꾸 그게 망상적으로 자꾸 떠올라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보다 보면 또 집중이 되고 또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난 너무 개요를 너무 많이 어겼는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수행을 하다 보면 저절로 지게를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알기 때문에 이게 내가 지금 나쁜 행동이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꾸준히 알아차리고 그리고 바른 이해를 해라 그리고 다섯 가지 장애를 극복해라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다섯 가지 장애 정도를 극복하려면 수행이 어느 정도 깊어야 됩니다. 깊어야지 이 다섯 가지 열심 중에 열심이라는 부분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장애를 오개라고 하죠. 첫 번째가 바로 감각적 욕망입니다. 감각적 욕망을 예의하는 그러한 게 중요하고 두 번째가 악입니다. 악이 진심이라 그러죠. 화내는 마음을 없애야 되고 그리고 게으름과 나태를 없애야 되고 그리고 불안한 마음과 근심을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의심을 없애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다섯 가지 장애 오개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하다 보면 가장 우리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게 화는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게으름과 나태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조금 하다 보면 지금 이제 그만할까? 이러한 게으름과 나태한 마음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더라도 이러한 것들을 꾸준하게 하면서 그리고 이러한 나태함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그 명상 부처님의 가르침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명상이 주는 이익도 상당히 많습니다. 첫째 청정도론에 보면 번뇌가 제거된다고 합니다. 번뇌가 제거되고 당연하죠. 한 곳에 집중을 하는데 어떻게 다른 번뇌가 자꾸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슬픔과 비탄이 극복된다. 슬퍼할 여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있는 분들이나 이러한 분들을 괜히 약 먹고 그러시지 마시고 명상을 통해서 한번 극복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도 극복이 됐다고 합니다. 그 예를 들면 부처님께서 경전에 아는 존자라는 길을 가다가 아나나 나의 옆구리가 너무나 아프구나 저기에 나의 좌복을 깔아라 이렇게 하면 아는 존자라 나무 밑에 좌복을 깝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이 깊은 선정에 들어서 그 아픈 곳을 억누르고 나와서 다시 길을 가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상은 정신적인 고통, 비탄, 슬픔 이런 것만 번뇌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육체적인 고통도 제거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가지 도화가를 성취하고 열반을 성취한다. 그것은 우리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현대인들이 명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명상을 하는 방법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명상의 이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현대인들이 요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명상을 명상센터보다는 가까운 사찰이나 우리 불교 쪽으로 명상을 해보시면 더 많은 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려우면 돈도 받지 않습니다. 일반 명상센터 가면 돈도 많이 들죠. 그래서 바쁜 와중에도 이러한 시간을 내어서 꼭 명상수행을 통해서 우선 스트레스 제거, 이러한 불안, 초조 이러한 것만 없애는 게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깨달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하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현대인과 불교 명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